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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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ere are you 원더키즈 TV에서 말을 드리는 무서운 이야기 Silly Haunted House 저번 시간에는 엄청 무서웠단 이야기라면 이번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자 들어가 볼까요 슬리 헌티드 하우스 엄마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헌티드 하우스인가 봐 여기도 헌티드 하우스야 뭔가 기운이 이상해 저기 빨간 눈이 뭐지? 빨간 눈이 보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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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생지였어 이런 생지에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헌티드 하우스는 클라임드 힐 자 언덕으로 올라가면 볼 수 있고 디스크립트 왓츠 인사이드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다 볼까요 자 눈이 보여 여기에는 얘가 얘 뱀파이어 아니야? Peter power 처럼 어쐩하게 있다니 어차피 또 네 들어가오세요 We are monsters and hunt hunt and hide 뭐가 숨어있는거야 어디에 괴물이 있는거야 신신신신신신 아니 이게 뭐야 배지않아 밴파이어 배 뭐 밴파이어가 여기 있어 진짜 여기는 도대체 누구집인거야 너 진짜 알 수가 없군 자 한번 다시 그러면 안으로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들어가볼게 어? 평범한데? 평범한 것 같아 뭐가 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변하는거지? 뭐가 변하는거야? 어 분명히 캡틴 후쿠가 산장같았는데 에이? 스칼라톤으로 막 변하고 있어 어? 내 눈 이상한거야 아니면 저 블라켓도 얼굴에 막 변하고 있잖아 스네이크도 모양이 변하고 있고 뭔가 이상해 수상해 이게 무섭지 않다는데 무서운데 여기 무슨 짐인거야 얘는 뭐지? 멋있어인가? 고블린인가? 아아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 닫어 엄마 얘도 뭐가 있어? 아아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 닫어 아아 아니야 진짜 너무 무서워 완전 조심해 머미가 나타나서 나올지도 몰라 어머 머미가 풀리고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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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미가 저기 붕대를 풀고 있어 어떡해 헐 얘는 재고 랜턴인데 스파이더가 들어가있어 근데 스파이더가 뭐하는거야? 리본을 달고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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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무섭다고 무서워서 자 그 다음 방으로 가볼거야 자 다 됐겠지? пап이 여기 뭐야 어머 어머 난리가 났어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보고 있으면 더 다이닝 홀은 스포키 뭔가 좀 으스스해 캔디스 워블 디시즌즈 디시즌즈 날아다니고 저 정체불명의 애들은 누군거야 이건 뭐야 이거 눈이야? 이게 다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이건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썩은거 같은데 색깔이 그러네 정말 으스스한 정신이야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움직이고 있다구 얘 생쥐 꼬리라 있네 안녕 아 로던치도 싫어 자 그러면 이분은 어디야 여긴 방인거 같은데 네 위층으로 가보자 고 업 스티어즈 어 아아 여기 막 유령들이 맞다갔다거려 엄마 어떡해 문이 두개나 있어 여기 방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건데 아 유령들이 다녀서 잠깐 조심해 유령이 같이 따라오지 않게 조심해야돼 조심해 조심해야된다구 네 들어오세요 진짜 그 소리라고? 전 있어요 아아 여기는 위치스 룸이였어요 위치 이즈 인 더 키친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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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어디? 바퀴벌레가 여기 곳곳에 있잖아 어디? 여기도 바퀴벌레가 있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저쪽에 있어 네, 들어오세요 상컴입니다 여기는 어디지? 네, 들어오세요 상컴입니다 여기는 스파이더 스터디 헙 아니, 이게 뭐야 스파이더 하우스잖아 스파이더도 있고 이게 뭐야, 라이브를 다 점령했어 스파이더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뭐야, 파티책을 읽고 있잖아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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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왕 스파이더다 이러다가 우리가 웹에 걸릴지도 몰라 빨리 도망가자 엄마, 우리 개구리를 발휘하면 안다 자, 이번에 그 친구들이 고스트 친구들이 다 모였나봐 이야 아 다 모였어 고스트에 스파이더 스파이더 분할까지 있는 것 같아 이거 개구리 뒷다리 아니야, 이거? 개구리 뒷다리네 개구리 주스도 있어 개구리 주스야? 이거 층은 다 주고 이건 뭐야, 초록색은 뭐야 엄마 빨리 볼래? 개구리 마법 개구리 마법이고 제거 랭턴도 있고 머미도 있고 아, 스파이더에 여기 정말 근데 뭔가 좀 어설프긴 하다 어설프, 어설프 뭔가 어설프긴 한데 너희들에게 파티를 열어주고 싶은 건 분명한 것 같아 우리 한번 가볼까? 언니, 아 한줄을 열어준다니까 가볼까? 개구리 뒷다리에 눈알이 가득한 그곳으로 한번 친구들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더 쉬는다는 것 같아 아 스파이더 원더키즈TV에서 말을 드리는 무서운 이야기 실리 헌티드 하우스 저번 시간에는 엄청 엄청 무서웠던 이야기라면 이번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자 들어가 볼까요 실리 헌티드 하우스 여기가 어디야 헌티드 하우스인가 봐 여기도 헌티드 하우스야 뭔가 기운이 이상해 저기 빨간 눈이 뭐지 빨간 눈이 보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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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생지였어 이런 생지에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뭐가 헌티드 하우스는 클라임드 힐 자 언덕으로 올라가면 볼 수 있고 디스크브 워쓰인 사이드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까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자 어? 눈이 보여 여기에는 얘가 얘 뱀파이어 아니야? 뱀파이어? 어 맞아 저렇게 어설프게 있다니 어쨌든 들어오세요 뭐가 숨어있는거야 어디에 괴물이 있는거야 아니 이게 뭐야 벤파이어가 여기 있어 진짜 여기는 도대체 누구 집인거야 너 진짜 알 수가 없군 자 한번 다시 그러면 안으로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들어가볼게 어? 평범한데? 평범한 것 같아 뭐가 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변하는거지? 뭐가 변하는거야? 어 분명히 캡틴 후크가 상장같았는데 에? 스카라톤으로만 변하고 있어 어? 내 눈 이상한거야 아니면 저 블라켓도 얼굴에 막 변하고 있잖아 스네이크도 모양이 변하고 있고 뭔가 이상해 수상해 이게 무섭지 않다는데 무서운데 여기 무슨 집인거야 얘는 뭐지 뭐있어 고블린인가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 닫어 엄마 얘도 뭐가 있어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 닫어 아니야 진짜 너무 무서워 완전 조심해 머미가 나타나서 나올지도 몰라 어머어머미가 풀리고 있어 어머어머어머어머 머미가 저기 붕대를 풀고 있어 어떡해 헐 얘는 재고 랜턴인데 스파이더가 들어가있어 근데 스파이더가 뭐하는거야 리본을 달고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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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이거 알고싶어 우와 무섭다고 무서워서 자 그 다음 방으로 가볼거야 자 다 됐겠지 아니요 자 그 다음 방으로 가볼게 오 여긴 뭐야 어머어머 난리가 났어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보고 있으면 슉슉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보고 있으면 더 타이닝 호일 푸 hed destroy 스파기 뭔가 좀 쓰 fif 해 캔더스 워블 디시즈 오 deny 누 디시즌은 날아다니구 전체 불명의 애들은 누군거야 이게 뭐야 눈이야 어 이게 다 뭐야 이건 뭐야 왜요 이건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썩은 것 같은데 색깔이 그러네 정말 으스스한 동시야 막 막 막 막 막 막 막 움직이고 있다고 얘 생집 꼬리라 있네 안녕 아 저 던치도 싫어 자 그러면 이분은 어디야 여긴 방인 것 같은데 위층으로 가보자 고프 스티어즈 아 여기 막 유런들이 맞다 갔다 거려 엄마 어떡해 문이 두 개나 있어 여기 방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아 유령들이 다녀서 잠깐 조심해 유령이 같이 따라오지 않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 조심해야 된다고 네 네 진짜 그 소리라고 전 위치에요 여기는 위치스 룸이었어요 위치 이즈 인 더 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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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휘잡고 있는데 뭐지 뭐지 어 정말 블랙헤드하고 뭔가를 만들겠는데 이거 혹시 마법의 약 아니야 마법의 약인 게 분명해 아 잠깐만 어 사람들을 개구리로 만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개구리를 들고 있네 여기 무섭다 아 진짜 무섭다 그러더니 이쪽 방도 가보자 잠깐만 잠깐만 나 뭐 봤어 여기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어디 바퀴벌레가 여기 곳곳에 있잖아 어디 여기도 바퀴벌레가 있어 여기도 여기 여기 으어 바퀴벌레 어 뱀파이어 뱀파이어다 뱀파이어가 저쪽에 있어 으어어 네 자 cap US 자 여기는 어딘지 샘 네 자 cap US 여기는 대왕 우와 스파이더 스터디 스터디 1966 아니 이게 뭐야 스파이더 하우스잖아 스파이더도 있고 이게 뭐야 라이브웨어를 다 점령했어 스파이더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거야? 어머어머어머 뭐야 파티책을 입고 있잖아 스파이더 스파이더 아니 스파이더 아휴 진짜 대왕 스파이더다 이러다가 우리가 웹에 걸릴지도 몰라 빨리 도망가자 엄마 우리 개구리를 발현한다고? 자 이번에 그 친구들이 고스트 친구들이 다 모였나봐 이야 다 모였어 고스트에 배바이어에 스컬럽도 위니트에 분할까지 있는 것 같아 이거 개구리 뒷다리 아니야 이거? 개구리 뒷다리네 또 개구리 주스도 있어 어 개구리 주스야? 어? 이거 층은 다 죽었고 이건 뭐야 초록색은 뭐야 밖에 볼래? 개구리 마법 개구리 마법이고 잭 오랜턴도 있고 머미도 있고 아 스파이더 해 여기 정말 근데 뭔가 좀 어설프긴 하다 어설프 어설프 뭔가 어설프긴 한데 너희들에게 파티를 열어주고 싶은 건 분명한 것 같아 우리 한번 가볼까? 언니 한줄이 열어준다니까 가볼까? 개구리 뒷다리에 눈알이 가득한 그곳으로 한번 친구들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아멘